오늘이 며칠이야? 10월 2일 토요일 밤 10시 51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 일요일날 3일날 에펠픽을 올라가기 위해서 2일날 저녁 10시 50분에 베이크루이스를 출발합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 이제 출발합니다. 1시 35분입니다. 별시 55분에 출발해서 1시 35분에 모레인 레이크 파킹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자고 내일 아침 6시에 에펠픽 산행을 할겁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여기가 모레인 레이크 주차장인데 지금 시각이 5시 반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에펠픽을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5시 55분 이제 출발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이제 1시간 정도 올라와가지고 에펠픽 올라가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계곡을 건너가지고 이제 에펠픽을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올라가다가 바람도 불고 바람을 피해서 바위드에 슬렀습니다. 이 눈이 이렇게 해서 바위들이 꽤 얼어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를 기다리고 해가 떠서 바위들이 녹으면 정상을 갈거고 안 그러면은 아 크램폰을 이제 등산 파트너가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 철수를 할겁니다. 일단은 좀 쉬어보는 거로 저기 정면적의 템플입니다. 안에 눈들이 많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엉덩이 차가올네 겨울이 너무 차가 슬퍼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한다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개인이 한 천백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한 이백 남았는데 정상이 저 앞에 있습니다. 9시 반까지만 올라갑니다. 여기서 화산합니다. 날씨가 또 계속 안 좋아지고 아까는 좋았는데 아 이리로 내려가야지 저희가 정상인데 저희가 선두리로 3시까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철수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어디? 저걸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맨다이? 그렇지 아직도 오우 무섭다 눈 보라친거 봐라 자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램폰이 없어서 일단 철수합니다. 여기는 다음에 다시 오죠. 이제 아마 내년쯤 되겠지 올해는 안 되고 вynchron쯤 고 비누 공간 수입 arson 내려가야 합니다. 뒤로 보이는게 유명한 물에 있네요. 은하스님이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Rapid 안녕하시죠? 바람이 너무 많이 쏩니다. 뭔가 많이 쏟지, 바람이? 이제 바위 올라가는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저쪽에 센티널패스 올라가는 길이고 요길이 중간에 오는 길이고 저희는 그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템플이 모이면서 제가 이제 내려갑니다. 당풍들도 모이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얘를? 당풍나무야 카나다에 카나다에 당풍나무 갈치? 갈치? 골드 딜리셔스?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템플이 이렇게 저게 반천이다. 넘는 산대리입니다. 자 이제 오레인넥크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 또 오레인넥크를 안 볼 수는 없죠. 오레인넥크입니다. 여기에 라티를 계속 딛고 랍슨 산에는 여기에 라티를 계속 딛고 구름이 껴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들어오기 힘든 오레인네이크 파킹장입니다. 아주 셔틀버스가 난리가 났고 올라오는 길에 내려가는 게 사람들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주차장은 빠진데도 있는데 차는 안 올려보내나 보다. 셔틀버스 가지고 운행하려나 보지? 어... 이렇게 왁스에